2, 3, 컴퓨터의 가스벤 가스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보람찬 한 해 되세요 여러분 2014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15년도 건강하고 하나님 모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년에 아샤 쇼키스토 있으니까 저희 아샤에 있는 팬 여러분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마크 형이 말했다시피 저희 곧 만나요 여러분 새해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저희 연습하면서 여러분만 생각했으니까 저희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야 돼요 이쁘게 봐주실 거죠?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생년을 함께 생년을 함께 생년을 함께 건강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가스벤 열심히 우리 가스벤의 가스벤의 아님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카스입니다.